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개인 투자자분들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식은 항상 고통을 주면서 수익을 버는 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주는 자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급등하고 나서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회복을 되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사실은 가장 현명한 투자자라고 봐요. 추격매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그냥 바닥에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 추격매수 같은 경우는 너무 높게 산다는 단점이 있고요. 바닥에서 매매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등 눌림 매매는 중간 단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52 급등 눌림 매입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이 수집화. 제가 항상 유교소를 갖고 오는데 이 유교소는 항상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공부하는 방법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유교소 중에 기준선 52는 2평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1목 균형표에 대한 내용들은 워낙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주가를 보게 되는데 1목 균형표, 주가의 중심점을 찾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중심점을 찾는 것 중에서 제가 갖고 오는 것은 기준선 52에 대한 부분인데 미래선이란 단어는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처음에 1목 균형표, 1목 사님이 만든 책이 3권으로 두껍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보는데 너무 지루했어요. 그런데 보고 나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이해하면서 이 정도 구간에서 한국형으로 좀 바꿔서 매매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한국에 맞게끔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역화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주식에서는 똑같습니다. 왜 그럼 기준선 52를 보느냐. 52의 중심값을 보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52일 동안 최저값과 최고값의 중심값 자리를 알고 그 자리 구간에서 매매하는 방법을 포인트를 보는 것이 기준선 52 매매법입니다. 급등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2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모든 종목들을 다 분석해 보시면요. 2에서 3개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급등 기간 중 중심값이 발생하죠. 2에서 3개월 동안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중심값, 그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닥부터 죽고 고가까지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세 상승 이후에는 숨을 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평당가까지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중심값 이하에서 매수 시 숨구르기 저점 타이밍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7% 정고점, 신고 돌파 이 3가지 기준을 갖고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등하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모멘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수급이 붙죠? 수급이 붙고 나서 쭉 해서 한 번 더 크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주봉으로 지금 표현한 건데 급등하고 나서 눌리는 자리가 발생을 합니다. 눌리는 자리가 딱 어디서 발생을 해요? 기가 막히게 기준선 52값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 기준으로 보든, 일본 기준으로 보든 기준선 52, 중심값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 왜? 주식은 한 번에 못 갑니다. 한 번에 가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닫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훅 올라갔다가 또 셨다가 가고 훅 올라갔다가 셨다가 가는데 그게 뭐예요? 60주선이 될 수도 있고 61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는 가격 중심값. 이 자리가 평당값입니다. 여기 52의 값의 중심값입니다라고 해서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훅 올라갔잖아요. 훅 올라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자, 기준선 52 자리에서 여러 번 퉁퉁퉁 튀어 올라갑니다. 이 종목을 내가 매수 못해서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한데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뭐하냐면 크게 다쳐요. 특히 그 추격 매수하면 원점으로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선 52, 주봉 기준선 52 포인트, 일본 기준선 52 포인트에서 매수 전략을 짜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여유롭게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재반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실망을 하면, 한 번 실망을 하면 어때요? 조금 이제 그 실망을, 처음에는 잘 가다가 한 번 실망을 하면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서 탄력적으로 한 번 수익을 짧게나 몇 번 봐야 되는 포인트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원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세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업이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 전기차 루시드모터스 상장 임박 기대설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규모 수급이 붙고 나서 여기서 추격하고 싶죠.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딱 큰 알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해서 이런 자리를 알고 싶지만 만약에 잘못돼서 밀려 내려올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람인지라 또 손실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요소를 갖게 됩니다.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불안 요소를 어디서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거고 그 포인트는 어디서 줄인다? 기준선 52 자리 놀림에서 우리는 활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노텍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다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의 심리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심리학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심리가 중간값에서는 어느 정도는 모여있는 포인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왜 맞느냐? 이제는 주식 AI 로봇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더 잘 맞게 되는 게 AI를 거래량과 주가와 그 다음에 타임까지 넣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수치적인 부분들을 적용해서 활용을 할 때 결국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심값이라는 이론으로 연결이 돼요. 중심값, 중심값. 그럼 그 중심값에 대한 이론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눌리면서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기준선 52의 값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중심값에 대한 논, 3개월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소프트도 마찬가지, 큰 종목들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주가 이렇게 붕 뜨게 되면 누구나 다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게임이 또 대박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아이들만 하는 게임. 게임한다면 애, 쉽게 얘기하면 중고등학생들이 하겠지 혹은 꼬마가겠지라고 하지만 요즘은 키덜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덜트와 키즈의 합성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게임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성인의 전유물이 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게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게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버벅거리는데 그런데 게임에 대한 중독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종목 자체도 쫙 올라갔어요. 쫙 올라갔다가 딱 눌리는 구간을 보게 되면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준선 52 구간에서 우리는 눌림과 상승 포인트를 접근하고 도약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매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가가 좋은 재료를 갖고 있을 때 급등할 때 추경 매수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 기준선 52까지 내려오니 그 자리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셨을 때 손실은 최소화되고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